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썸네일 찰칵 오늘은 저희가 여기 있는 카카오 텀블러 꽃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귀여운 라이언이 그려져있는 텀블러인가봐요 네 아마 라이언 텀블러인것 같은데 맞는것 같아요 라이언 텀블러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카카오 텀블러는 또 처음이라서 요즘 카카오 관련된 그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꽃길 꽤나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탑을 어떻게 해야할까 100씨? 집계가 waar? 집계가 할아버지 집계다 엄청 느린 집계인가요 이거? 오늘 큰일났습니다 여긴 잘 높긴했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돼? 그냥 평들어갔어 탑이 막아져있어서 이게 초기 스팅인거 같기도 하고 쇼옷 옆으로 빼고요 리터치! 오케이 그리고 얘를 옆으로 눕히면 베스트일 것 같은데 지키야가 너무 느려 슬로모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옆으로 눕혀지고 아 됐다 다시 지키야가 되게 느리다 괜찮아요 뭐 하는 데 이상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슬로모션 부분 거는 거 아니고요 자 누워라 옆으로 왜 이렇게 눕냐 그러니까 옆으로 이쁘게 누우면 딱 좋은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키야 지키는 많이 구부려져 있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엉덩이 쪽 여기 엉덩이 쪽을 딱 끌어당기면 이쁘게 옆으로 이쁘게 누워야 되는데 일단 탑을 만드는 게 먼저기 때문에 걸려 야야야 넌 오지마 저거 저리다 얘들 어떻게 흥려가 가능한지 맞아요 그래도 얘한테 투자를 해도 그 다음에 어차피 뽑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회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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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차 이게 날 수도 있겠다 차라리 이게 낫나? 다른 거 하나 더 쓰고 끌어당기라고? 여기도 하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래요 자 한번 다른 거 들고 가봅시다 이 상태에서 다른 데로 보내버렸네? 집게 하나가 꽂아져 있긴 하다 잘 들고 가는데? 놓는 범위야 뭐 이 정도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얘가 탑으로 이쁘게 들어가주면 딱 좋겠거든요 차라리 엄청 초스피드로 빠른 게 좋은데 어 느려 너무 강력하게 넣어버렸어 자 다시 제가 하나 엄청 꽂아지는 저 집게를 그걸 해야겠네 아 이거 요리조리도 안 되겠구나 집게 엄청 느려서 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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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나이스 나이스 탑 탑완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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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진짜 타더라고 아니야? 짱 신기하다 얘 무게는 지우게도 있겠지만 텀블러 원래 밑쪽이 좀 높지 않을까 좀 무거울 것 같아 진짜 정말 느리다 아 얘도 얘가 떨어지고 옆라인이 하나 어 그러니까 여기 옆에 하나 그냥 거기 냅두고 하나 더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어 야 그거 빼지마 그거 좀 빼지마 아니 지키가 느려가지고 어떻게 하질 못해 나리 치고 있네 우리 야 탑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만 원 더 넣어볼게요 이제 가져가자 땅가를 얘 놔두고 어 맨 끝에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가져가보자 응 정석적으로 오케이 쇼어 나까지 느려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요 저도 말을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 말을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들어가 꼭 잡아라 그래 들어야지 갈아 갈아 옳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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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도 올려야겠네 어 이거부터 꺼내야 되겠다 그러게 옆에는 꺼내면 무너지겠어요 개수가 많이 없어가지고 탑 쓰고 하면 딱 하나 뽑을 수 있겠다 네 한두 개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어 어 어 어 어 봐 봐 봐 무너지잖아 여기서부터 하나 정도 네 아이고 잘 들어가야 되는데 어 어 어 이쁘게 들어가라 좀 어우 씻게 너무나 어려 어 어 무거운 무게의 중심을 딱 잡아줍시다 밑에 쪽을 잡으면 될 것 같아 네 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좀 흐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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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무겁나 조금 무겁겠지 아마 지우개도 두 개 들어있고 텀블러 무게까지 있으니까요 영원은 어 치케야 힘내 아 이거 최대한 안들어갔다 어 들어가 어 아 너무 넓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응 어 꼴망이라서 오케이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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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아 쟤까지 놔둬야겠다 그러면 어 얘 하나야 어 진짜 딱 얘 하나 뽑을 수 있겠다 지금 얘 하나 뽑고 제가 받치고 있는 애 얘니까 어 받치고 있는 애도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어 어 끝까지 안 내려가고 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나이스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지 말하세요 최대한 왼쪽으로 밀면서 오오오 오케이 많이 왔어요 거기다 왔네요 누르기 누르기 할게요 누르기 누르기 하면 될 것 같아요 누르기 하면 찍게 갔다가 끌면서 데려가 넘어서 되려 only 대여 or w ä 우리 다 모두 다 뽑았고 오 아 이 탑에서 제일 좋은데 지금 아 더 뽑고 싶은데여 탑에서 어 뭘 빌까요 뭘 빼야 돼 뭘 빼야 잘 뺐다고 소문이 날까 어 약ства truck 들기 뺐다고 소문이 날까 흐헤Е 헿 Sprign enti 좋つ 어 label 괜찮아요 이거 빼야 겠다 그래.. 어쩔 수 없겠다 소문이 안날 수도 있지만 한번 빼보자 좋아져져져 버스 오오오오!! 괜찮아요 괜찮아요 올라가 올라가올라가 올라가올라가 ach 엊지마 됫 정 엊지글 theat 오오 조심조심 그냥 누르게 하자 안전하긴 직게가 wel정지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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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됐습니다 그냥 나와서ution지 big 직게 움직이면 빠르기때문에 상당히 빠르보이죠 날라갈 뻔했어 오오옹! 오잉! 오 잘하라! 아 진짜 그러지 마라 장난하지 마라 뿌잇! 아 다행입니다 어 뭐 여기 잘 버틸 것 같아 드런드라마가 길러 던질 것 같애 어 여기서 눌러야겠는데? 누르기가 답인가? 어 뭐 그냥 여러 번 나올 것 같은데 누르기 아닌가? 안 나올까? 안 나올까? 누르기 말고는 답이 없는데 누르기엔 좀 넓게 잡아봐 너무 넓게 잡았잖아 여기서 이렇게? 더 얇게? 뭐 그래요 살짝 끌어당겨 볼까요? 응 오케이 됐다 됐다 아이고 집게가 느리니까 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위에가 너무 뒤에 있다 가라 가라 이제 가라 내려가자 제발 투더치도 안 돼 여기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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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 뒤에서 안 밀어져? 안 밀어질 것 같은데 누르기엔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? 알았어 더 뒤로 더 밀릴 것 같은데 알았어 오 나갔다 나갔다 이건 뒤에서 밀면 되지 않을까? 됐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었다 이거 하면 이거 무너질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얘 밖에 없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버텨 버텨 타봐 아 노는 몸이다 그래도 타면 유지하고 있어요 또 한번 잘 끼워서 한번 갑시다 세 개 세 개 안 딱 열었는데 종류별로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옆에 그림은 차서 중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넓게 들어갔어 지우개 뒤쪽에 있지만 난 저기 놓는 몸이라서 되게 넓다 어쩔 수 없다 이제 잡아서 위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 좋다 이거 끌고 가는 건 잘 안 되고 간다 응 쇽쇽쇽쇽쇽 쇽쇽쇽 그렇지 오 네모나는 곳에 직계 타발 하나 들어오긴 했는데 네 아 이거 위치는 안 좋아서 이따 빠졌어요 아 아이고 타발 낮추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딱 이거까지 온 것 같은데 네 이 타발에서 열심히 해야지 오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이거 아 상파에 걸려서 어 모토가 좀 있으면 이제 그냥 없어지겠는데 불타서 응 쇼로롱 직계가 완전 이상해 어 오케이 이번에도 만빛자로 잡았어요 그래도 놓칠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봅시다 와우 좋아요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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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까지는 해야지 응 이거까지 해야지 직계가 바닥까지 안 내려가네 응 완전 끝까지는 안 내려가 오 좋다 좋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어 만원은 아니고요 한 5천원 정도 5천원 5천원 좋습니다 천원 없어요? 천원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천원이면 나올 것 같아서 네 제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저의 꿀망 실력은 5천원 각입니다 이 정도면 아 패스! 이 타력은 진짜 까딱하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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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어 그거 해야죠 그거 해야죠 그거 해야죠 그거 해야죠 어디 물어볼게 따로 있죠 네 껴버려 그래도 여기서 많이 뽑았다 어 양도 별로 없었는데 어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? 어 어 어 자 여기까지 뽑을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잘 뽑았으니까 맞아 잘 뽑았을 때 그만 해야 돼 이런 치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는 맨날 더하다가 못 뽑더라구요 더 느리기 위해서 더했다가는 시청자보다 더 곤욕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 자 이렇게 3개 뽑았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3개 꺼냈고요 네 저희가 하나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테니까 어 엄청 큰건가? 응 꽤 큰건가봐 어? 왜 뚜껑이 어? 뚜껑이 4개? 뚜껑이 5개? 뭐야 이거 혹시 1회용 텀블러인가? 아 텀블러 있다 아 1회용인가봐 아니야 1회용 아니야 플라스틱이잖아 또 있는데? 오 5주면 다 들어있나봐요 야야야야야 이것도 없이 나와요 어 그러게 야야야 이거 잠깐만 자 여기 어피치 하나 이거 다 종류별로 있네요 제가 봤을 때 무지 네오 그 다음에 어 큐브 그리고 무지까지 네 무지 라이언까지 엄청 귀엽다 라이언이랑 괜찮네요 이렇게 텀블러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이게 1회용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어 시그니처 리유저블 텀블러 자 리유저블이면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자 그런 텀블러라고 합니다 네 정품이고요 영어 잘했죠 그냥 다섯 세트가 들어있다는 소린가봐 아 그렇네 나는 이게 종류별로 있다는 줄 알았는데 반전 반전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화낼 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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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